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아 왜 안돼!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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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약으로는 사람들을 똥으로 만들 수 없다고! 아 어떻게 하지? 아 너 왜 거기 있고 달려! 아 진짜 겁나 빡치네! 아 진짜! 오늘 연구도 잘 안되는데 사람들이나 괴롭혀야겠다! 오늘은 저번에 만들어둔 나무 국깽이 트윈티가 나가는 나무 국깽이로 인간들을 괴롭혀야겠어! 야리야리! 아직 100% 완성은 다 아니지만 이걸로 충분히 괴롭힐 수 있을거야! 그치? 왜 대답 안하냐? 터지고 싶냐? 아 개빡치네 진짜! 오늘 인간들 다 뒤졌다 진짜! 오늘 내 눈에 띄는 인간들 다 죽었어! 응? 안 그래 너 짱궁아 죽겠는데 왜 여기 살이 있고 난리야! 이 티에이티 국깽이로 다 터쳐버리겠어! 이 티에이티 국깽이로 다 터쳐버리겠어! 아 더 꾸실거 없나? 뭐야 저 대머리는? 겁나 짜증나게 새겼네?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진짜 더 짜증나게 만드네? 다 터쳐버려야겠다 이거 다 지었다!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며 지었어! 좀 감동스러운 순간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내 얼굴까지 넣으니 정말 완벽한 집이구나 아 이제 열심히 지었으니까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? 와 역시 내가 지었지만 정말 잘 지었다니까 누가 테러만 하지 않으면 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이제 집도 다 지었고 장르도 구했고 하영문도도 깼고 이제 지옥에 가서 본격적으로 재료를 구하는 거야 좋았어 이제 옵시디언으로 지옥문을 만들어야겠다 자 이제 지옥문을 열어볼까?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? 됐다 이제 라이터로 여기다가 물을 지히면 아 맞다! 아 아 라이터로 또 안 구해왔네 아 나가서 아 라이터로 만들 재료를 만들어야겠네 또 아 귀찮아졌네 나가자 아 아 라이터로 또 만들 재료를 구해야겠네 좀 멀리 나가야겠다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보자 출발 응? 저기 집주인인가? 진짜 진짜 못생겼네 로트는 이 틈에 타서 다 부여버려야지 다 부여버려야지 아까부터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어 다 터쳐 버릴 거야 다 터쳐 버릴 거야 후 이제야 개운하네 이제 집에 가서 연구해야지 룰루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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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터 다 만들었다 이제 지옥으로 떠나볼까 호시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집 어떤 멍식한 놈이 테러했어 아 아 아 저건 뭐야 아 우리집이 날아가고 TNT 포털이 생겼잖아 저건 뭐지 가보자 우와 이건 뭐야 누가 한 짓이야 이거 들어가보면 과연 뭐가 있을까 들어가보자 아 아 빨려 들어간다 우와 여긴 뭐야 위험하게 모든 게 모든 게 TNT잖아 여기 정말 다 TNT잖아 어 어 어 어 저 사람은 어디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야 어 어 어 어 너 이 세계는 처음 믿지? 내가 터지는 거 보여줄까? 자 잘 파봐 뭐야 그냥 바보였잖아 어 저기 마을이 있네 주민들한테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물어봐야겠다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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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무도 없나요 함 해외 으아 아 저는 누군게 처음 온 사람이라고 그렇구먼 그럼 여기 이 마을에 오는 거 처음이겠구만 내가 하나 하나씩 내가 소개를 해 주도록 하겠어 자 그럼 이 우물부터 보겠나 이 우물은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 이름하여 화약으로 만든 물이지 그래서 색깔이 조금 빨갈뿐이야 한번 마셔보겠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빨리 따라오게나 얼른 오게나 아직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 헐헐헐 빨리 오게나 시간이 없네 헐헐헐헐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러나 할아버지 그러면은 이 세계는 모든 게 다 TNT인데 터질 일은 없나요? 위험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절대 터질 일이 없다네 이 월드는 절대로 터질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게나 어 그래 그래요 위험할 것 같은데 아 괜찮데도 이거 절대 터질 일이 없어요 헐헐헐헐헐헐헐 얼른 오게나 자 다 도착했네 여기가 바로 나의 집이지 자 여기 초인종이 보이나 자 이 초인종이 말이야 우리 집은 명물이야 명물이 엄청나게 신비한 소리를 내거든 좋았어 이 초인종을 한번 감명깊게 한번 들으면서 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나 좋았어 자 봤지 이렇게 신기한 소리가 난다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떤가 우리 말은 절대 터지지 않지 그냥 초인종 소리였을 뿐이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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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쟁이 하하하하 하지만 이럴 때가 아니라데도 저 할머니 빨리 지금 더 보여줄게 너무나도 많다네 빨리 움직이게나 지금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오게나 빨리 오게나 하하하 빨리 오게나 같이 가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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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드디어 도착했네 여기가 바로 TNT 클럽의 러브이야 TNT 클럽 여기 TNT 클럽은 곧 있으면 마감 시간이야 빨리 들어가야 된다네 빨리 들어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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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랄 필요 없다네 사실 TNT 클럽은 이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라네 하하하하 빨리 들어오게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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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여긴 미쳤어 오늘의 1시간 전 아하..양여사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네 이게 내가.. 피부가 빨개지는고만 하..양여사 하이 양여사 양여사 위험하네 지금 내 마음이 터질 것 같 compatibility 양여사 으으았앍 verz Szail Men 잘보겨둬 원래 젊음이란건 이런걸 보고 젊음이라고 하는거야 가자고 자 이제 할밤 이제 가자 가자고 이제 할아버지 죽을수도 있어요 빨리 내려와요 시작하는구만 젊음이 나 먼저 간다는 오늘도 멋지게 살다 가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여기 미쳤어 도망가야 돼 아 아 빨리 여기 나가야돼 이 세계도 다 TNT야 다 터질줄 수 있어 도망가야된다고 아 죽는다 아 아 도망가야돼 아 소도 TNT야 도망가야돼 아 아 여기 미쳤어 다 TNT야 다 터질거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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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저 저 저 앞에있는거 뭐야 어 어 어 안녕 아이고 잘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지켜버렸네 에 에 처음에 봤던 바보잖아 에 불길해 에 날 찾았으니까 어 그래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에 소원 음 소원은 됐고 물어보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 어 그래 그래 뭐든 물어봐 야 너는 안 무섭냐 여기가 모두 다 TNT잖아 터질까봐 안 무서워 에 아니야 이거 다 TNT 그냥 모양인거지 터지지는 않아 응 그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에이 뭐라구 어 그 TNT 모양일 뿐이야 그냥 터질 않는다구 에이 뭐야 나만 이거 혼자 겁나고 있었잖아 에이 진지 안터지는거지 음 그럼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살면 돼 에이 고마워 나 가볼게 에이 뭐야 별거 아니었잖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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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흐흐흐흐흐 에이 그러니까 이걸 캐도 안 캐준대 이거지? 어허? 어허? 어 진짜 안 터지잖아? 어어? 뭐야 진짜였잖아? 왜왜 TNT가 아니고 그냥 나무 같은데 진짜? 자 이제 한번 도구들을 만들어볼까? 곡괭이랑 괭이랑 칼이랑 에이 도끼까지 아 다 만들었다 한번 도구를 써볼까 이제? 가보자 한번 이 TNT 도끼로 한번 나무를 캐어볼까? 후우우 으아아아아아 안 터진다며! 에이 그래 나무 도끼는 그러다 치자 그래 칼은 안 터지겠지 그래 안 터진다고 했으니까 잡아보자 얍! 얍! 죽어라!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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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악 아 칼로 아 돼지도 못 잡고 소도 못 잡고 이거 먹을 게 없잖아 이거? 안되겠다 농사라도 해야겠어 뱅이는 터지질 않겠지? 한번 해볼까? 얍! 오! 오! 안 터지잖아! 호박씨로! 호박씨로 신고? 이걸로 호박파이를 해먹어야겠다 오호호! 자 이렇게 키우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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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호박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면 되겠어 아아 도대체 호박 언제 자라는 거야 이거 한시간을 기다렸는데 오케이 아아아 오오 뭐야! 호박 자란! 아아야 뭐야 이거! 그 TNT가 자랐잖아!!! 이거! 뭐야 addition!! 어... 다행이다 고빅이로는 어... 벽돌이 к'일 수 있나 봐 어... 터지지 않는데? 뭘 켜볼까? 오 안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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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럼 이걸로 철을 캐서 갑옷을 만들어서 TNT 터짐 효과를 좀 방지해야겠어 좋았어 좋았어 철을 캐는 거야 철가빠는 아니지만 TNT가 뭐 완성이야 좋았어 이걸로 나도 좀 TNT한테 데미지를 약하게 입을 수 있겠는데 좋았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캐 볼까 보고싱 아 다이아몬드를 그냥 본격적으로 캐 볼까 자 보자 이거 자 보자 오 다이아몬드잖아 오 레드스톤 블럭 아 안돼 레드스톤 광석이야 안돼 Dü Broadway 그래서 디자이너스 요즘 물기 다이아몬드 우리 조용하 드디어 서울 ע DER 고 우리 real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람은 뇌뇌뇌 뇌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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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도 이세계 오늘 처음이니? 내가 터지는 거 보여줄까? 내가 터지는 거 보여줄게 자, 이야! 으악! 어? 너도 터지는 거 보여주는 거야? 똥이 마려워요 똥이 마렵다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위에서 싸도 되는 겁니까 안 돼 나가서 싸 그냥 안 돼